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삶을 그리는 바이올리턴 기타리스트 캐롤 라니그, 뻐롤 라니그 기타, 롤롤라 가자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시작할게요. 반전! 2배 이상 빠르게 하면 굉장히 쉽게 하겠죠? 우와,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가, 네, 원, 킬 박수 지는거야! 자, 지금부터 빅크림을 그려볼게요. 박수치면 안돼. 제가 헷갈려. 잠깐, 내가 치자 그럴 때 원, 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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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가, 네, 킬, 킬, 킬 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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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박수 하나 더 이와 합참다 하나 더 이와 함께